주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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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뭐 뭐죠 이게? 뭐라고 읽는 겁니까? 패션? 패션 뭐에 무슨 뜻이죠?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젊음 그러니까 10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재수생이나 연수생 학생들은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열정 빼고 시체입니다 실력은요 시간이 좀 지나야 돼 구력이 좀 쌓여야 돼 그래야 그것이 채화돼서 나중에 흔들리라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열정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정한 열정이라는 게 뭔지 아시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정은 한순간 미친듯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 열정은 한순간 미친듯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 와 되게 열정적이다 막 미친 막 신나게 춤을 춰 그거는 한순간 미친듯이 그냥 좋아하는 게 그것만은 열정이 아니다 그것도 열정 중에 하나긴 하는데 그것만이 열정이 아니다 열정이라는 진정한 열정이라는 것은 바로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하고자 하는 그것을 얼만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라도 미친듯이 힘들 때가 있어 슬럼프가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더라도 힘들 때가 있다고 그때 진정한 열정은 그걸 이겨낸 것이 진정한 열정이다 그것을 이겨낸 것이 진정한 열정이다 바로 선생님이 질기찾는 한줄명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뭐냐면 수학 공부랑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이 수학을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옵니다 그 힘들 때 그것을 이겨내는 그리고 한 문제 더 풀어보는 지속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열정이고 그 진정한 열정이 모여서 실력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열정은 한순간 미친듯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열정은 강도가 아니라 무슨 성이다? 지속성이다 좋아하는 것이 미친듯이 좋아하는 진짜 좋아하는 것이라도 미친듯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낸 것이 열정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열정을 지속시켜주시기 바랍니다